어? 이거 옛날에 내가 썼던데 그거 없어요? 인정책은 없어요? 줄 거예요 요렇게가 3m 80, 요렇게가 2m 60 직사가 경방이네 천에 46 46이요? 네 포함해서 전기 가스만 대로도 괜찮습니다 크기가 2m 60에 3m 80이거든요 제가 유튜브 참고하시면 이제는 믿겠죠? 그게 실매물이란 말이에요 그 크기로 깔끔한 거는 뭐 보시면 되니까 이게 신발? 아 신발 좀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쓰다고 이거는 이제 또 분리가 되는 거니까 천에 40에 지상층으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기가 한 10분 걸릴걸요? 한 10분 여기가 거리로 제가 좀 이따가 재 볼게요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